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물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동물원 반대 시위가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동물원의 윤리 문제는 동물원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는 동물을 가둬놓는다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봐요. 과거의 동물원은 그랬을 테지만 지금의 동물원은 야생에서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들을 구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살아남기 힘든 동물에게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위단체의 말처럼 동물원의 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동물이 정말로 원하는 도움이 무엇일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해도 그 정도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자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게임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겪는 성인들도 많지 않나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청소년기에 잘못된 습관이 생기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졌더라고요.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이제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줄어들까요? 올바른 운전 문화를 홍보하고 음주운전을 자주 실시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방법을 사용해 왔는걸요? 기존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니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음주운전을 못하게 해야 해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선생님, 이 치즈는 곰팡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 치즈는 블루치즈라고 하는데요. 이 치즈를 만들 때는 치즈를 사각형으로 잘라 물기를 제거해 굳힙니다. 그리고 곰팡이를 살짝 넣고 바늘로 치즈를 찔러 공기가 들어가게 합니다. 이로 인해 공기와 곰팡이가 만나 파란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블루치즈는 겉은 건조하지만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편인데요. 예전에는 프랑스에서만 생산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꺼려지는 음식이지만 한 번 먹어보면 블루치즈의 매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전자책이 유행이던데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쉽게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종이로 된 책을 읽어야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더 몰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자책을 읽을 때 집중력이 훨씬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잖아요. 집중해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건 종이로 된 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자기기가 아니라 실제 종이를 넘겨가면서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서라고 생각해요. 파리의 명물인 에펠탑은 과거에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적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년 후 철거하겠다는 계약하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점차 진행되면서 시민들은 에펠탑에 익숙해지게 되었고 에펠탑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20년 후에는 에펠탑을 철거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현재까지 파리의 명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던 대상도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친근함을 느껴 호감을 갖게 되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자주 마주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카라카리란 야생 고양이의 한 종류로 다른 고양이와 달리 크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약 3미터 높이까지 뛸 수 있어 날아다니는 새까지 사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과거 왕족들이 새 사냥을 하기 위해 카라카를 극한으로 훈련시켰기 때문이다. 카라카른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동물인들 가리지 않고 사냥하는 용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과거 이집트에서 종교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는 카라카리 그려진 벽화나 조각 그림이 많이 발견된 데다가 심지어는 파라오의 무덤을 지키던 고양이의 미라까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것만 보아도 카라카리 이집트에서 매우 상징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희 회사의 제품에 항상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할 카메라는 기존 제품의 약점을 완벽히 보완하고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기존 제품이 어두운 곳에서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니만큼 이번에는 야간에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저장 용량도 이전보다 3배 이상 늘려 자유롭게 촬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제품을 애용해 주신 분들을 위해 기존에 쓰시던 카메라를 반납할 경우 신제품을 30% 이상 할인해 드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제품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아프리카 아동들의 교육 수준이 낮은 편이군요. 그런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아프리카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킨 기업이 있다면서요? 아프리카 지역은 전기 설비가 열악한 곳이 대다수입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매일 왕복 4시간 이상을 걸어 충전소에 가느라 학교에 갈 기회를 놓치기 일수였는데요. 그래서 이 기업은 학교 인근에 태양열 충전소를 설치하고 그동안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했습니다. 수업을 들어야 함으로 일부러 천천히 충전되도록 설계했고 충전할 때마다 배터리에 기록이 저장되어 아이가 등교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취지에 공감한 다수의 기업에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참고로